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신들의 이름을 하면서 살짝 해봤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태양계라고 하는 솔라가 선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솔라 시스템 체계 그래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다 쓰면 중국어도 되니까 중국어로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중국어로 해야 되고 아직은 중국어가 어렵다 생각되는 학생들은 안해도 돼요. 태양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양, 태양, 태양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돼서 솔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태양이 있으면 뭐를 먼저 외우냐면 이 에스테로이드 벨트라는 놈을 먼저 외워야 돼요. 에스테로이드 벨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카이퍼 벨트라는 이 벨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뭐로 이어져 있냐면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바위덩어리 이런 아주 자그마한 이런 것들은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 그런데 이 중에서 이놈들은 큰 행성들이죠. 그래서 이 큰 행성들을 주로 우리가 외우지만은 우리나라말로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러니까 수금지화 네 개하고 목토천해 이렇게 네 개. 예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렇게 외우고 지금 ESI 학생들은 당연히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소행성대가 있고 요 소행성대에 속해 있는 녀석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명왕성이라고 했던 거 있죠. 명왕성. 명왕성이라고 했던 게 너무 작아서 에이 그냥 카이퍼 벨트 안에 속해 있는 놈인데 이거를 우리가 플래닛 행성으로 치지 말자 이래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여덟 개. 그런데 이렇게 태양과 첫 번째 소행성대 이걸 가지고 에스테로이드 벨트라고 하는데 이 에스테로이드 벨트 안에 태양과 에스테로이드 벨트 안에 네 개의 작은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스테로이드 벨트 사이에 네 개의 큰 행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외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덩치가 커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 자이언트라고 불러요. 이름들은 자이언트야. 자이언트. 그래서 고대 행성들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보니까 어때요. 작죠. 그렇다고 소행성대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다가 안쪽에 있는 행성들 네 개. 이너 플랜트. 수금지화 네 개하고 아우러 플랜트. 아웃은 바깥이니까 바깥에 있는 행성들 네 개. 이렇게 해서 여덟 개예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에스테로이드 벨트 안에 이너 플랜트가 있고 이 에스테로이드 벨트하고 카이퍼 벨트 사이에 이 아우러 플랜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태양계가 아니야. 태양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고 다른 별들이 이제 힘을 쓰는 곳으로 가까워져 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수금지화 목토차 네 명 하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수가 물수자죠. 그래서 하얀 물 같다 그래서 수은이라고 하는 Mercury. 그죠. Mercury.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메신저 갓이었어요. 그죠. 메신저. 메신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비너스. 그죠. 금성은. 그 다음에 지오. 지구. 그 다음에 Mars. 이거는 화성. 그 다음에 에스테로이드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 플랜트라고 해요. 이거는 자이언트 또는 자이언트 플랜트. 그죠. 고대 행성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토천해 이렇게 되죠. 목성이란 게 누구냐면 주피럴. 주스였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우기가 쉬워요. 사실은. 목성의 아버지 중의 아버지인 세턴 누구. 크로노스라고 했죠. 크로노스. 크로노스. 이탈리아 남부 쪽에 가서 주피럴한테 쫓겨난 다음에 남부 쪽에 가서 농업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흑토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턴이 몰아낸. 그지. 자기 아버지 천왕. 하늘의 왕이었던 천왕성.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덧붙일 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주피럴. 주스. 그죠. 제우스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힘이 셌었던 네트운. 포스아이든이라고 했죠. 포스아이든 하고. 또 그 다음에가 이제 요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 작은 소행성 중에 하나로 다 얘를 갖다가 너무 멀다 그래서. 헤이디스. 그죠. 헤이디스. 헤이디스라고. 요노놈이 뭐예요. 플루토죠. 그래서 명계의 왕이라 해서 명왕성.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요렇게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요거는 일단 외워야 되고. 그죠. 요거는 얘기할 필요 없이. 수금지화 목토천해. 그죠. 요기 태양. 태양이 있고. 제일 가까운 곳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하. 해왕성, 해왕성.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천해. 요렇게 외웠는데. 자 태양이 있고. 에스테로이드 벨트 있고. 카이퍼 벨트 있고. 요것도 외워야 되죠. 요렇게 해놓고. 이 사이에 첫 번째 칸에 네 개. 두 번째 칸에 네 개. 즉, 더 썬하고 에스테로이드 벨트 사이에 네 개. 에스테로이드 벨트하고 카이퍼 벨트 사이에 네 개. 쉽게 되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이언트. 아주 거대한 플라이넛.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요거를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먼저 에스테로이드 벨트하고 카이퍼 벨트를 한 다음에. 요기에 네 개. 요랬죠. 그 다음에 요기에 네 개. 요랬죠. 요렇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 놈들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너 플라이넛. 안쪽에 있다고. 에스테로이드 벨트를 기준으로. 뭐뭐뭐리 기준으로. 중심으로가 영어로 레퍼런스거든. 그러니까 레퍼런스 벨트죠. 에스테로이드 벨트가 레퍼런스 벨트에요. 기준이 되는 벨트로 사안고 나면. 이쪽에 안쪽에 네 개. 바깥쪽에 네 개.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은 등치가 크지만 밀도가 약해. 다시 말해서 흙 이렇게 천체가 단단하지 않아요. 우리 지구는 어때요? 단단하죠. 그런데 이 네 녀석은 등치는 작지만 이렇게 단단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등치는 크지만 푸석푸석 어떻게 한다고 할까? 여기 토성에 위에 우리가 착륙을 해서 쓰고 싶어도 그냥 쑥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다가 가스 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또 너무 멀어서 어른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 지구 이 땅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구형 행성 이렇게 했고 이 네 놈 중에 맨 앞에 있는 놈이 이 놈이라서 이 놈이 목성이죠. 그래서 이 네 녀석을 목성형 행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스트로이드 벨트를 소행성대를 가지고 안에 있는 놈은 지구형 행성,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목성형 행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징이 얘네는 단단한 지구 표면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게아스 표면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구분이 있어.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 그럼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안쪽이라고 말하고 그걸 바깥쪽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목성을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죠. 이렇게 기준을 이 행성으로다가 하나하나 바꿔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우리 지구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구는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퍼런스 플래닛 기준 행성이기 때문에 기준 행성이 지구면 그 안쪽에 두 개가 있지. 그 안쪽에 지구를 가지고 인피어리어 플래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보다 바깥에 있는 것. 그치? 화성에서부터 목토천해에 이르는 이 다섯 가지의 행성을 슈피어리어. 슈피어리어. 슈피어리어 플래닛. 인피어리어 플래닛.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내 행성. 이거는 외 행성.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에셰로이드 벨트를 갖다가 레퍼런스 벨트로다가 샌드 아르드로 치고 얘기할 때 이 네 개는 지구형 행성. 그런데 영어로는 이너 플래닛이에요. 이게 내 행성이라고 번역하기가 너무나 쉬워서 조심해야 돼. 아우를 바깥이니까 이걸 외행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조심해야 돼요. 외행성이 아니고. 외행성이 아니고. 목성형 행성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읽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천왕도 외우고. 외행성 내행성. 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까지 외우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구로 요만큼 해서 짧게 끝냅시다.